하와이! 휴! 자, 포켓몬 세계는 정말 다양한 포켓몬들이 존재합니다 무려 800마리가 넘는 종류가 있는데 이 포켓몬들끼리 합펌을 하면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포켓몬 합펌 이상형 월드컵 뽀뽀 최근에 오 박사님이 포켓몬끼리 합펌 시키는 연구에 성공했던 음식이에요 박사님! 어떤 포켓몬인가요? 보여주세요 우와! 뭐야 이거 뭔가 익숙하면서 굉장히 이지간드는 이 모습 첫 번째 킬리아랑 쉐임이 합쳐졌네요 이건 운명인가? 안 그래도 최근에 제가 포켓몬 극장판 쉐임이 극장판을 보고 와가지고 더욱더 반갑네요 킬리아 같은 경우에는 에스퍼 타입의 가디안 진화 전 포켓몬인데 쉐임이랑 킬리아랑 색깔이 둘 다 하얀색이랑 초록색 섞여있어서 그런가 합쳐놓으니까 비슷하네요 이야 이거는 좀 기괴하다 메가 전룡 같은 경우에는 흰 머리와 흰 털꼴이 달려있어서 상당히 멋있는 녀석인데 이 엑스라이즈가 제가 예전에 잡았었던 그 턱없니 있잖아요 개 진화형 맞죠? 엑스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진화 형태도 좀 약간 징그럽게 생겼는데 메가 전룡에 털을 달아놓으니까 금상청화로 좀 못생긴 것 같아 이거는 무조건 첫번째지 삼삼드레랑 화강돌을 합쳤네요 때마침 이거 모노드 같은 경우에도 포켓몬고 새로운 25일날인가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이게 무슨 포켓몬이냐 하는 얘기를 자주 하는 화강돌 걔랑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색깔이 원래는 삼삼드레랑 좀 밋밋하거든요 근데 되게 뭐랄까 화려해졌어 다음은 3세대 스타팅 포켓몬의 최종 진화 형태 번치코가 메가 진화했는데 얘가 원래는 불타입이잖아요 싸움 잘하기 생긴 그런 불타입 포켓몬인데 만약에 메가 번치코가 페어리 타입이었다면 뭔가 되게 하늘하늘해져가지고 원래는 되게 센케 느낌이었는데 인상이 되게 부드러워지네요 일단은 저는 합성이 잘 된 기준으로 좀 뽑으려고 하니까 삼삼드레 플러스 화강돌 화강드레로 가겠습니다 우와 이거 역대급이다 메가 가라도스에다가 메가 대짱님 메가와 메가를 합쳤다 기본적으로 메가 시리즈들이 상당히 되게 멋있게 나온 녀석들이 많은데 이 멋있는 녀석들을 같이 합쳐놓으니까 이거 최종 보스 느낌 잔뜩 나는데요 약간 원폰맨에서 등장하면 사이타마랑 좀 한판 붙어볼 만할 것 같아 다음은 우와 메가 독친붕이랑 비퀸을 합쳤습니다 이것도 합성 진짜 잘 됐다 일단 기본 베이스는 비퀸에 가까운데 얼굴과 독친붕의 무기 그리고 날렵한 다리를 달아주니까 완벽한 메가 여왕볼 포켓몬 완성이네요 야 이거 근데 이거 둘 중에 선택하기 좀 어렵다 같은 타입들끼리 합성을 해서 그런지 상당히 잘 어울려요 약간 최종 보스 느낌 후기는 그럼 이 녀석으로 가겠습니다 와 이거는 거의 무승 후보급인데요 칠색조 전설의 포켓몬이 나왔는데 거기에 루차불? 루차불 같은 경우에는 격투 타입의 약간 레슬러? 프로 레슬러? 걔랑 칠색조랑 합쳤네요 그렇게 합치니까 원래 기존 칠색조는 그냥 딱 공황새 느낌이었잖아요 루차불을 합쳐놓으니까 칠색조가 진화한 형태같이 생겼어요 거기에 메가 핫쌈에다가 삼삼드레? 삼삼드레 인기 많네 메가 핫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인기였는데 삼삼드레가 얼굴이 세 개다 보니까 요 집게발이 머리로 바뀌어버렸어 특징들은 진짜 잘 잡았는데요 다? 그래도 야 화려하면 이 칠색홀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요 녀석으로 갑니다 다음은 번치코랑 파이어로 메가 루카리오랑 조로아크 번치코에다가 화살 고빈의 최종 진화 형태 파이어로 팔과 다리 부분이 이제 파이어로가 되었어요 슈퍼 스피드를 갖게 된 번치어로네요 아 메가 루카리오 제가 또 굉장히 메가 시리즈 중에서 좋아하는 녀석인데 거기에 조로아크를 약간 섞어가지고 좀 다크다크한 느낌이 많이 살아났네요 딱 보니까 격투 타입의 고스트 기술을 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번치코는 좀 많이 나왔으니까 루카리오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그 다음은 연무왕이랑 그라에나 다크팻 플러스 닌피아 와 이건 기괴한데? 러블리한 닌피아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개인적으로는 불호입니다 얘는 연무왕 그 뚱땡이 포켓몬에다가 댕댕이 포켓몬 그라에나를 합쳐주니까 거의 불꽃늑대가 돼버렸어요 합성 이거 훨씬 더 잘 된 것 같은데? 너로 정했다 다음은 메가 다크팻이랑 쌍금 다크팻이 인기가 많네 쌍금킬 그래 차라리 이거는 닌피아보다 더 잘 어울리네요 오히려 메가 다크팻에서 한 차원 더 진화한 느낌이 드네 야 번치코는 맨날 나와? 얼음 기술 잘 쓰게 생겼네요 약간 색칠놀이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는 메가 다크팻 메가 쌍금팻 다음은 메가 앱솔이랑 렌트라 응 기본 베이스는 메가 앱솔에다가 거기에 이제 렌트라의 화려한 털들을 갖고 왔네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약간 사람같이 생겼네 얼굴이 그래서 약간 오히려 좀 불쾌한 느낌은 살짝 들기도 하고 다음은 우와 테오키스랑 뮤츠랑 합쳤네 테오 뮤츠 얘랑 뮤츠랑 합쳐놓으니까 오히려 메가 뮤츠 엑스 있죠? 걔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가운데 이거 금방이라도 레이저 쏠 것 같네 저는 이거 테오 뮤츠 와 로즈레이드랑 가디안 기본적으로 이게 타입이랑 색깔이 비슷한 애들을 합쳐놓으면 오 엔간에서는 잘 어울리네요 메가 디안시랑 킬가르도 와 나는 얘 이거 화려함이 장난 아니네 메가 디안시의 화려함에 킬가르도의 요 무기들 달아주니까 완성형 포켓몬이 되었어요 다음은 파비콜이랑 레시라무 야 너는 그냥 불닭 같다 거기에 메가 번치코랑 루카리오 합쳤다? 이것도 약간 조금 별론데 나는? 근데 그나마 잘 어울리는 거는 기존의 형태 너무 이질적인 느낌이 안 드는 루카리오 얘는 아예 뭔가 다른 포켓몬이 되어버렸어 다음은 펌키닌이랑 삼삼드레 아르세우스랑 테오키스 이거 볼 것도 없어요 와 테오키스에다가 신 포켓몬을 달아주니까 유일신 포켓몬이 되었어 당장이라도 세상 멸망시킬 것 같은 그런 포즈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 세계의 파멸자 아르키스의 등장입니다 다음은 메가 나무킹에다가 에레키볼 오 전기타입이 되어버렸네요 거기에 이벨타르랑 원시그란돈 이거는 이벨타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거는 오히려 그냥 기존 포켓몬이랑 비슷한 느낌이라 얘로 갈게요 다음은 와 진짜 키메라들의 등장이네요 썬더랑 라이코를 합체할 생각을 했네 호랑이랑 이거 새랑 합쳐놓으니까 여러분 그 전설의 3조고 아세요? 마치 개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거기에 보만다에다 엑스라이즈를 합치니까 원래 드래곤이었는데 얘는 고블린이 되어버렸는데 거의 아 나 이거 선택 못하겠어 둘 다 싫은데 그나마 전설의 포켓몬 고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프리즈랑 큐레무 오 얘는 좀 잘 어울린다 빙결타입 프리저 3를 달아주니까 아이스드래곤이 되어버렸어 메가피존트에다가 메가번치코? 아 이건 조금 애매하네요 너로 간다 뭐지? 아니 메가번치코 완전 인기 짱이야 풀타입 메가번치코인데 이 정도면 한 번 뽑아줘야 되나? 저는 근데 이렇게 타입끼리 합성하는 건 제외하겠습니다 포켓몬끼리 합성했을 때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은 너로 갈게요 그 다음에 루가루엄이랑 샤크니아 루가루엄 원래 늑대의 모습이었는데 얼굴이 상어로 바뀌었어요 메가 다크팻이랑 화강돌 몸 전체가 화강돌이 되어버린 메가 다크팻 야 이거는 둘 다 컨셉 괜찮은데? 근데 메가 다크팻 하나 골랐으니까 안 나온 녀석으로 갑니다 이거는 뭐 볼 곳 없죠? 메가 루카리오 야 이거 비슷한 애들끼리 뭉쳤네? 뮤츠냐? 메가 디안시 킬가루 도네아인데 아 야 이거 진짜 어렵다 거의 결승급인데요? 아 칼과 방패를 지닌 메가 디안시냐? 아니면 아이온맨이 되어버린 뮤츠냐? 아임 뮤츠맨 뮤츠로 갑니다 아 근본의 뮤츠 또 참을 수가 없죠 이거 오 하필 또 색깔이 대비되는 녀석들이 뭉쳤네요 이거는 아이스드래곤이죠 쌍검 킬과 샤크니아 아 이게 색깔이 아 샤크니아랑 합친 거 일단은 모습 자연스럽게 이주적인 게 합성이 잘 되긴 했으나 오 메가 다크팻의 포스 요걸로 갑니다 아 이것도 고민할 필요 없죠 얘는 사실 메가 번치 디오는 억지로 뽑은 거였어가지고 칠색불로 간다 메가 대짱도스 최종 보스 너 다음은 와 파멸신 등장입니다 아르키스 와 이것도 결승급인데 쉐이미와 가디안은 커해오니까 와 이것도 결승급끼리 붙었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얘가 되게 뭔가 로봇같이 생겨가지고 더 멋있는 거 같아 너로 간다 다음은 아 이거는 쉐이미 파멸신 어서오세요 어 아 이제 떨어질 때가 왔나 불타입 하나 정도는 올려줘야 될 것 같아 아쉽지만 여기서 떨어져야겠어 프레무 잘가 칠색불 올라가라 자 4강 아 이거 못 고르겠어요 전 칠색불로 갈게요 파멸신 대 대짱도스 아우 진짜 포스가 엄청나긴 한데 아 개인적으로 얘는 계속 맘에 든단 말이죠 아아 여기에서 최종 우승 그래도 2세대 전설 저의 추억이 가득 담겨있는 칠색조 버릴 수가 없네요 칠색불로 갑니다 최종 우승 칠색볼 랭킹 한번 볼까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출발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